그런데 여러분 배 안 고프세요? 고파요. 배고프죠? 요리 사참. 안 돼, 안 돼. 1시 반이야.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요리할까요? 제가 그러면 가서 요리를 할 테니까 약속하고 지금부터 사과 먹지 말기. 상처난 거라 요리해가지고 올게. 하고 있을게요. 말짱한 것들도 많아요. 맛있게 하고 있어. 우리 이거 하고 있을게. 좀 이따 내려와 볼게. 네. 받으면 연락해. 네. 대답 잘하네. 이걸로 하면. 지금 낙과 가져갔잖아. 낙과로 하는 거예요, 요리를? 그렇죠. 어마어마한 요리를. 제가 어디 가서 해야 돼요? 야, 어쩌게 정직해. 사이사이에서도 딱 빗본에 들으면 얘네만 빨리 해. 그러니까. 야, 벌이 신났네. 여기 너무 다니니까 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. 이제 이쪽 공간에서 요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앞에서. 너무 좋아요. 저희가 원래 평소에도 이쪽에서 생활을 해요. 삼거리다 보니까 좀 사과 같은 거 여기다 놓고서 팔아요. 그런데 차에 탄 상태로 드라이브 스루가 되거든요, 저희가. 최고다. 저 그렇게 해서 올래요. 하나 주세요,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나 드리고요. 또 손님이 오실 거예요. 그러면 저기 사과 사로 웃거면 여기 이렇게 시식하는 곳 있거든요. 이거 조금씩 잘라드리고 이거 한 방에 1만 원씩이니까요. 판매해 줘. 싸다, 진짜. 도와주세요. 그러면 뭐부터 해야 하나. 저거 기억난다. 감자랑 사과랑? 재료를 다 손질한 거였구나, 가지고 와서. 고생 많이 했어요, 재료 손질부터. 그다음에 당근을. 감자 당근? 사과 요리에. 딱 떠오르는 요리 있을 텐데. 있어요, 감자. 저 정도 사이즈로. 저 깍둑썰기. 카레. 그걸 뭐라고 하던데요? 그런 사과 들어간 카레 이름이 있던데. 바몬드 카레? 네. 그 상표 아니지? 나도 우파 카레라고 할 뻔했어. 와, 맛있겠다, 이거. 그냥 이것만 먹어도. 어? 너도 배고파? 어? 좀만 기다려.